자 그 다음 지금 볼게요 자 from our oldest experience of narrative 자 어떤 이야기 이야기의 우리 가장 초기의 경험으로부터 그런 그 이야기의 가장 초기 그러면 뭐겠어 이제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엄마 아빠가 책 읽어주고 그랬었지 어렸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이야기 이야기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가장 초기의 경험으로부터 자 비기닝 위더 스토리즈 자 부터 여기는 지금 분사 구문의 구조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하면서 위더스토리 이야기와 함께 데타나가 생략되어 있고 영어에서 됐은 언제나 주어 동사가 뜨면 생략 이라 그랬지 여기 이렇게 주어 동사 아이고 그냥 5 자 위에서 3번 이라 그러자 자 위에는 소유격 간만에 나오는 소유격 관계대명 사이요 그래서 문법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부모님을 얘기하는 건데 부모님이나 부모님들이 특히나 용납하거나 그러니까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면은 못마땅히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혼내는 거가 되겠지 이러한 이러한 어떤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이야기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 그 이제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쳐봐 어린애가 어 그래 엄마 아빠가 하면서 그 아브라함 링컨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주는 거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 나무를 배웠는데 나무를 배웠는데 아빠가 어 도대체 이 아빠가 아끼는 이 나무를 누가 배웠니 그랬더니 어 제가 도끼가 잘 되는지 시험해 보고 싶어서 나무를 잘라 봤어요 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빠에게 어 그러니까 정직한 어린이 그런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침대에서 잠자기 전에 엄마 아빠가 애기한테 들려주는 거지 어 그래서 거짓말 하면 나쁜 거야 이런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특히나 이렇게 칭찬하거나 혹은 꾸짖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이야기와 함께 시작하며 이 아주 초기의 경험으로부터 여기가 이제 문장 주어가 되는 거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콤마 콤마로 건너뛰면서 여기 요거는 5번 이라고 할게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stories have a moral 어 이 이야기는 가지고 있다 어 어 교훈을 그 다음에 콤마 들어가면서 명사를 명사로 꾸밀 때를 동격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니까 그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콩지 팥지 이야기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어 아브라 민컨의 어린 시절 이야기 다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거야 음 자 그래서 또 대시 하나 생략되고 이거는 6번 이라 그러자 어 자 we are supposed to learn and integrate 그래서 여기서 6번 5번이 다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be supposed to must 하고 똑같은 should라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요 우리가 배우고 내재해야 하는 교훈 내재한다는 얘기는 나 자신의 것으로 체득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직함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정직함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정직함 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는 그런 거를 이야기 하는 거야 뭐 없이 without needing complex interpretive theory 그래서 여기는 7번 이라고 할게요 복잡한 어떤 해석상의 이론이 필요 없이 그래서 뭐 콩지 팥지 이야기 토끼 거북이 이야기 이해하는데 무슨 과학적 이론 이라든가 뭐 그런게 필요해 그런건 아니잖아 아우 첫번째 문장이 하도 길어서 지금까지 너무 길었네요 자 인디 참으로 many of the stories we are told 자 여기 대시 하나 또 생략되어 있고 자 be told니까 듣다가 되겠죠 말하다의 수동태니까 그래서 많은 그 이야기들 우리가 듣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are carefully selected 조심스럽게 골라집니다 자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to present particular picture of the world 이 세상에 특정한 모습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rather than other 다른 것들 보다는 이게 요 다른 것들 보다든 이라는 의미는 다름 그냥 요거는 약간 의역에서 다름 아닌 뭐 그 특정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 그럼 아까 쌤이 이야기 해준거 이야기 해준거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 정직함이 되는거 그러니까 요 particular picture 는 정직함 이라는 뜻이 되겠지 어 그 다음에 토끼 거북이 이야기에서는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거지 어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거 그 particular picture 는 끈기의 중요성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레 선택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끈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콩쥐 팥쥐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줄거 아냐 자 그래서 for precisely this reason 정확하게 이 이유 때문에 어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은 그거가 있으니까 when 0 어렸을 때 자 여기는 접속사 분사고 뭐냐 그 during 들어가면 안 돼요 during은 뒤에 무조건 명사 와야 돼 근데 0은 형용사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when we are가 생략되어 있는거다 아는 being으로 바뀌었다 생각했겠지 자 어렸을 때는 it is our parent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자 여기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들어간거에요 자 그래서 practice the selection 이럴 practice는 이럴 때는 행하다 그 선택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나 as we get older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other institution, 다른 기관 혹은 제도 including commercial interest, 상업적인 상업적인 어떠한 그 이익을 포함하여 다른 기관 혹은 제도가 다른 제도, 학교까지 포함을 하는 거야 자 것들이 also by to present particular lesson 또한 by 하면은 try 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특정한 교훈을 나타내려고 노력합니다 rather than other by means of narrative about the world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방법에 의해서 아까 rather than other 다름 아닌 어떤 특정한 교훈을 나타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을 했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메일로 이제 직원들 전체에게 직원들 전체에게 그 어떤 부산에 있는 부산에 있는 어떤 세일즈맨이 1년 365일 매일매일 어떤 그 거래처 회사를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 상품 소개를 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거래에 성공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로부터 천억짜리 거래를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메일 통해 가지고 직원한테 다 보냈어 그건 무슨 얘기야 그 사람처럼 열심히 하라는 얘기겠지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그 other institution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는 our educational systems are narrative force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precisely this sort 정확하게 이 종류의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그것도 이 이야기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그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좀 쉽게 생각하면 도덕책 생각하면 되지 도덕책 도덕책 보면은 뭐 철수와 순이가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널목에 서 있는 이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그냥 쌩까고 지나갔지만 순이는 친절하게도 건네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 어렸을 때 지금도 있어 고등학교 때도 다 보면은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 자 그래서 그 우리 교육 시스템도 그렇다는 얘기야 자 여기는 또 문법적으로는 분사고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using language 언어들을 활용하는 이런 이야기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언어냐 2번이라고 할게 명사 뒤에는 언제나 꾸며야죠 that is carefully selected 조심스럽게 선택되어지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엔드가 이렇게 A&B의 구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가 대절이고 B는 또 형용사고 anything but은 그냥 간단하게 never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코 중립적이지는 않은 언어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또 목적 To propose a particular view of the world 3번이라고 하자 세상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제시해 주기 위해 In order to socialize us 우리를 사회화하기 위해서 특정한 견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 이야기는 끈기를 가르친다 이런 거는 쌤이 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사회화한다는 얘기는 사회의 일원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거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상에 특정한 견해를 특정한 그러한 견해를 나타내기 위해 결코 중립적이지는 않은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지 그러면 중립적인다라는 얘기는 끈기라고 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끈기는 중요한 거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끈기에 편파적이잖아 그치? 중립적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학생들한테 끈기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치냐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쌤이 아까 직장생활도 이야기했고 학교도 이야기했고 그렇다니까 결국은 계속 스토리를 든다는 얘기네 그래서 We grow through hearing story 우리는 이야기를 들은 걸 통해 성장합니다 1번 이제 어떤 상황을 그렇게 확인하시 minha running